나 여기 새로 잡았는데 음 내가 다 몰렸어 같이 새로 잡았었지만 암흑이론 이거 쓸모가 있는게 맞나? 암흑이론? 암흑이론이 있어 오우 시발 이송들어 나 여기 클로데시랑 같이 돌리고 있어 구싶어 구싶어 근데 근데 살인마가 왔어 여기 자기 증명이라 금방 돌려 나 혹시 돼지 타나토 없으니까 팀 너무 쉽게 흘러간다 아싸 이리 다하긴 했어 퐁 외곤은 잡지 말고 구하러 가든가 피스 해야돼 좀 부리지마 발전기 가든가 다 맞다 다 맞다 질러 이쯤이면 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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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쩄래 체납 양팔 으 으 어? 큰 집에 루인? 루인 정하러 간... 어? 저저저저저저... 시간 낭비범! 어? 너는... 돈같이 소곤한 시간을... 어? 바닥에 대해 팽겹쳐버린 거라고 야, 내 왜 죽었어? 그래? 내 애한테 맞고 바로 좀비한테 쳐맞는 거 봤었는데 어? 뭐... 뭐... 상장만 가고 싶었는데... 뭐... attention! 저런 덮고 나 덮고 너무 싫어 무서워 아니 저기 저기서 아니 친구들 우리 방금 저기서 친구가 누웠어요 한뼈 멀리 해가지고 한쯤 하는거 아니 이 친구들아 친구들 우리 저금만 지금 6명이 나가는거야 아니 친구들 우리 첫번째 친구가 저기서 덧걸리는걸 우리 세명이서 발증을 돌리면서 보지 않았나요 지민이 이제는 뒤지는 거지 뭐. 아, 씨발. 남은 희망은 계곡뿐이다. 오, 씨발. 육천향. 그래, 집채해라. 아우! 열심히 찾거라. 나는 열심히 갈 정도로 2리터이니. 오, 없겠다. 어, 근데 로블이네요? 오, 없네. 오,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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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가 맞아줘 이러면 이러면 들면 무조건 나가줘 어워 역시 사보타지는 옳다 그렇지 나갈 수 밖에 없죠 나갈 수 밖에 없지 나갈 수 밖에 없지 도대체 아 이게 회복력인가? 스킨폭력? 아! 젠장! 아! 젠장! 여기 바른 느낌이들! 아 아 전통 내가 뭐 해 잘못했다고 성토널링 해라는 거야 아 아 아 나는 왜 매장에 넣었는지 뚜껑을 느끼는 걸 오우! 그러고자 야 내가 먼저 할 수 없지? 그치! 이제는 진짜 끝인가요? 내려줘 오늘 좀 레게도 했다 방금은